다행히게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좀 쌓여 있습니다 조금 쌓여 있어서 대표님이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조금 밀렸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최대한 다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음 촬영 또 한 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다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신청 계속해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약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단 연상이시더라고요 와이프분이 4살, 4살 떠오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상을 만나셔서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군포시 대하미동의 신축 아파트를 실거주 중인데 여기를 왜 샀냐고 해서 내용을 쓰셨는데 왜 샀냐고 하면 대하미동 이쪽에 대하미동 쪽에 이쪽으로 공용 개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공용 개발이 되면 여기 신축 아파트는 이쪽이더라고요 대하미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공용 개발이 되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를 사셨다고 그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이 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용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용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 LH나 SH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주변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분양이 시작되면 아마 이게 올해 말인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사전 청약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주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를 샀다 이거는 조금 좀 빨리 사셨다 오히려 이거를 이런 목적으로 사셨다고 하면 여기가 분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줬을 때 그때 사셨어야 되는 건데 좀 미리 사셨기 때문에 여기 분양을 하게 되면 주변 가격이 오히려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여력이 많아요 오히려 주변 아파트들은 그런데 이게 분양이 다 끝나고 또 완공이 되고 실제적으로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완공이 됐을 때 여기가 좀 올라줄 때 그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산 거는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 신축 아파트이긴 한데 보니까 두 동짜리더라고요 두 동 두 동의 세대수가 좀 작은 나홀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는 집이 과연 몇 점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몇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 오를 때 다른 게 1억 2억이 올라 버리면 이거는 내가 잘 살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평균 이상의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평균 정도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인지를 따져봤을 때 이 대한민국 신축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한 55점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평균 높지 않네요 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또 시기적으로 여기에 공용 개발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샀다는 거는 타이밍상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고 뒤에 설명이 있으면 빨리 매도 갈아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핵심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자산이 5억인데 순자산이 3억 4천이고 이제 대출 1억 6천에서 대출을 좀 받으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수입은 이제 막벌을 하시니까 800 정도 되시고 지출은 400이니까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수입의 한 50% 정도를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고 현금 5천만 원과 주식 3천만 원을 갖고 계시고 허용 가능한 원리금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수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는 한 채 21년 11월에 입주해서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은 2021년 4월에 했고 이제 입주까지 해서 지금 살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먼저 공영 개발이 되고 나서 가격이 좀 더 다운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차라리 여기를 그냥 전세로 사시면서 여기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무주택이면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약을 일단 노려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갈아타기냐 매도 전략이냐 해서 봤을 때 해당 아파트를 보유할까요? 갈아타기 할까요? 했을 때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면 또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또 실거주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시는 건 맞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냐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는 실거주 2년 채우면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내놨는데 또 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분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대신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내놨는데 혹시라도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처분하셔라 그거는 굳이 실거주 2년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비과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이거를 팔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점 최소 70점 이상의 아파트를 갈아타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고 빨리 갈아타시는 전략을 노린다고 하면 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매도 갈아타기 그래서 빨리 매도할 수 있으면 빨리 매도 후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점수의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는 어떻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실거주이기 때문에 이거 실거주를 내가 만족을 하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현금이 5천이란 주식 3천이면 8천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 8천이라는 돈이 추가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당장 뺄 수가 없다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으로라도 5천에서 8천이면 충분히 다른 주택 집을 하나 더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실거주를 만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 되는 투자성 물건을 사는 거예요 80점 이상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군포도 조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조종지역에 만약에 한 채를 더 사면 2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게 중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조종지역은 한 채까지는 더 하더라도 취득세가 1에서 3%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조종지역 한 채가 있더라도 비조종지역 한 채까지는 취득세가 그냥 일반세율이에요 그러니까 8%, 12%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비조종지역의 아파트를 하나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8%, 12%가 중가가 안 되고 그냥 1에서 3%,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이 구간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비조종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를 더 매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80점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는 걸 사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좀 그 가치 손해분에 있지 않습니까 손해분을 다른 걸 사면서 이거를 좀 약간 만회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현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조종지역의 취득세 1%, 왜냐하면 6억 미만의 1%니까 1%만 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서 당장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는 그런 식으로 비조종지역의 주택을 현금 갖고 있는 거로 전세를 끼고 사시는 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1인 법인으로 지방 투자를 하냐 근데 굳이 지방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한 채까지는 무조건 취득세가 1%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채까지는 더 하나 사고 나서 나머지 내가 2채, 3채, 4채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여력은 안 되세요 지금 하더라도 한 채 정도만 사실 수 있을 정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또 법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비조종지역 한 채까지는 더 사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거고 향후 투자 방향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70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아파트를 투자성 물건으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거에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실거주 만족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정신건강에 오히려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거주 2년 채우고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비조종지역 같은 경우엔 또 좋은 게 뭐냐면 비과세가 3년 이내만 매도를 하면 돼요 3년 이내 기존 주택 비조종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신축 아파트가 있다 하고 비조종지역 한 채 더 산다 하더라도 3년 이내만 매도를 하면 비과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2년을 채워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비과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비과세로 팔아도 되고 만약에 그냥 내가 이거를 빨리 처분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겠다고 하면은 그냥 비과세 세금 좀 내더라도 팔고 갈아타는 것도 2년은 꼭 채우지 않아도 팔지 않고 갈아타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비조종지역 한 채를 더 산다 하더라도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는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점 받은 학생한테 또 이제 다음 시험에서 80점 받아야 되는 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분은 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영개발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오르겠지 근데 그게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여기 공영개발은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리라면 사시려고 했으면 차라리 먼저 여기에 공영재개발하는데 청약에 넣을 수 있는데 청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서 여기를 사더라도 그 다음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가 아니어서 왜냐면 두 동짜리고 나홀류 아파트여서 좀 그런 거는 좀 아쉽다 근데 아마 여기를 또 쳐진 이유가 그 역세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 역세권 아파트는 무조건 불패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파트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대단지에 브랜드에 있고 평지에 있고 이런 건데 사실 두 동짜리 아파트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역세권 아파트에 다른 단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더 투자가치가 그나마 더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도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괜찮았겠지만 왜냐면 공영개발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게 어디가 있었냐면 마곡 같은 데도 사실 마곡지구가 들어올 때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만큼만 됐기 때문에 분양가 낮으니까 오히려 좀 가격 주변 아파트 강서구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로나서 마곡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우장산이라든가 강서자이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강서구 아파트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타이밍을 이해를 하시면 공영개발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하신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내가 70점짜리, 80점짜리 찾기 위해서는 범위를 좀 더 넓히시면 돼요 내가 대한미동 이쪽에 군포에 사니까 이쪽 지역만 보실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평촌도 있고요 안산도 있고 또 용인시 쪽도 있고 범위를 좀 더 넓히다 보면 더 좋은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빨리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인 기존에 평촌이었고 와이프 분의 근무지가 안양역이라서 고민을 했던 게 아닐까 평촌부터 받겠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금액이 안 되면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면 돼요 실거주는 내가 편한 데 살면 되고요 남는 돈을 투자로 분리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썩 좋은 선택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는 투자대로 간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만약에 대한미동이 살기 편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냥 전세나 월세 사시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맞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만약에 팔릴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제 가격에 그렇게 팔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요즘 더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팔린다고 하면 그냥 빨리 처분하고 그 돈 합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만족하는 거를 해서 하나로 가든가 아니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따로 가든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파트는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분의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 한 58점 정도 될 것 같아요 58점 그러니까 여기 55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수입이나 지출 이런 부분이 잘하고 계셔가지고 하시고 또 물론 금수도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네 4살 짜리 4살 짜리여서 금수도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상한 포인트에 꼽지시잖아요 네 4살 지금 딸내미 하나 있고 하니까 지금은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갈 게 많아지고 아마 또 자녀도 하나 더 낳으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두 명 정도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얘기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잖아요 앞바퀴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고요 뒷바퀴는 이제 투자소득인데 제가 이제 보면은 강남에서 직원이 한 10명 이상 되는 사업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떡볶이 집을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보세요 근데 자산은 떡볶이 집을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사업을 아무리 해도 집을 투자소득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무리 커도 이게 없으면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200만 원이면 사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밌었던 게 2014년도, 15년도에 떡볶이를 드시던 라면이랑 떡볶이를 드시던 분이 강동구의 아파트가 괜찮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한 채를 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한 채를 사고 또 한 채를 그래서 세 채를 샀대요 근데 그 세 채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이 엄청 커진 거예요 자산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의외로 자산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투자소득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만 봐도 보면 저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투자소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이 투자소득의 비합변은 못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난 거는 거의 투자소득이다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머리를 쓰면 사실 1억 벌고 5억 벌고 10억 버는 게 사실 일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혀 모르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여러분 그 목동아파트가 예전에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30평이 근데 지금 얼마냐면 25억이에요 목동아파트가 분양가 근데 이게 거의 38년 정도 됐거든요 거의 40년까지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에 5천만 원씩 그냥 번 거거든요 사실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동아파트를 이 당시에 이게 미분양이었거든요 미분양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채를 그냥 사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25억 자산이 되는 거고 목동아파트를 만약에 두 채만 샀다 두 채 사고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그 전세금이나 월세금 받는 걸로 생활했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거의 매년 처음부터 5천만 원씩 오른 건 아니고 몇백만 원 복리로 올라가긴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으면 만약에 이거 6천만 원 주서 두 채를 샀다 그리고 지금까지만 갖고 있다 당시 38년이니까 그 당시 내가 30살 때 샀는데 지금 한 65세 68세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산이 지금 두 채만 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50억이 돼 있는 거예요 50억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태클 들어갑니다 팔아야 내 돈이지 팔아야 내 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얘기한 거잖아요 두 개 한 채는 내가 보유를 하고 또 한 채는 그냥 전세만 놔도 자산이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 폭락 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생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목동아파트나 음마아파트를 그냥 사서 한 채 혹은 두 채를 사서 보유만 했었다 지금 그러면 그냥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을 사서 그냥 오래 보유하면 그냥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또 반론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데는 아파트는 옛날이나 가능했지 지금은 안 되지 않냐 천만에요 천만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2014년도에 여러분 2014년도에 마곡 지금 미분양 났었잖아요 분양가 얼마였어요 4억 3천이었거든요 지금 15, 16억 하여 무려 12억이나 이제 오른 거예요 그게 불과 8년 전 얘기고요 8년 전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이었거든요 미분양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도 분양가 4억 대 밖에 안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다 16억, 18억 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후레인TV에서 뭐라고 그랬죠 2020년도에 옥정신도시 미분양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분양가가 3억 7, 8천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옥정신도시 지금 새 아파트가 다 6억 대, 7억 대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올라 버린 거예요 댓글 달린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양주 옥정도 계속 입주하고 있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즐겁게 입주를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미분양 잡았었던 분들은 최소 2, 3억은 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두 채를 샀다 두 채 샀으면 지금 한 6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기회들이 분명히 예전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만 우리가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뒷바퀴 투자를 하면 부자 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더라 저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